전북 기독언론협회가 CTS 전북방송에서 2020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. CTS와 극동방송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30명이 넘는 기독언론인이 함께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전북 성시와 운동본부 박재신 목사는 이 시대 속 기독언론의 정체성은 자극적인 어두운 면을 전해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밝히 전하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교회에 귀한 사역들을 잘 전달해서 세상을 밝히는 기독언론들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전북 기독언론협회 회장인 CTS 전북방송 김영만 본부장은 우리에겐 보금과 선교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며 기독언론협회가 보금을 전하는 기독언론인의 선교 사명을 위해 하나 돼 힘써가자고 새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전북기독언론협회는 지난 2015년 2월에 설립돼 이단과 한랄단지 조성 반대, 다음 세대 살리기 등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교계 사역들을 심층 보도하며 기독언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